너 어디 뭐 해외가? 네 어디 알라스카 가니? 아니 오빠 아니 이게 너무 추워 아니 잠깐만 오빠 오빠가 이제 사장 아니야? 내가 무슨 대표야 아니 대표님이 옷이 이렇게 이뻐요 여기 와서 알았어 아니 이거 이거 내 옷도 난 현장 와서 알아 다들 코가 빨가네 다들 코가 빨가네 너무 추워 오빠 뜯으려고 빨리 뜯어 내가 뜯을게요 야 개의 또 아 나는 멧독이야 오늘은 네가 개미 같은데? 야 이게 이렇게 밀일이야? 아니 왜 제 의견 안 물어봐요? 아 얘기하지 않았어요? 안 했어요 뭐가 가짜 같아요 제시? 난 두고 봐야 될 거 같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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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헤이 아 진짜 뛰는 거 뭐야? 슈퍼 소리 아니 오빠야 뛰는 거 뭐야? 개무야 아니 아니 왜 개무야? 아니야? 그 말 그 말 그 말 오 마이 갓 근데 왜 얘기를 안 듣고 오빠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좀 해? 오빠가 스마일 맞어? 아니라니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부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왜요? 왜요? 갑자기? 어디서? 어디서? 스파이야 아니 진짜 스파이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그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진짜로 누구라고 안 그랬어요? 아니 계속 우장해 아니라고 했다 내가 스파이야? 그냥 내가 보게 재석아 얘네들이 너 싫어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싫어하냐 왜 재시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아! 너 얘기하려고 나를 다 막아 나를 게임에서 힌트 받으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분은 아 여기서 재시가 거의 옆에 앉아서 저를 컨트롤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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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의 무슨 축구공이야 축구공 정말 대한민국 유일하다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정말 게임을 들어야지 안 어려워? 안 어렵냐고 안 어렵냐고 내가 먼저 갈게 그래 재시에 해봐 나도 올라오지지마 아 여기 어깨가 난리야 지금 여기 손자국이 있을 거야 시작합니다 멍든가이 말대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NLR 안 하고 싶어요 안 해도 돼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